충남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이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남 홍성보건소는 지난달 24일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가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여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 모두 4명의 신생아가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제때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보건소도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홍성보건소는 지난 2일 대학병원에서 처음 RSV가 확진됐을 때 질병관리본부로만 통보가 이뤄져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